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사업부장 주혜스님을 비롯해 국장 등 20여 인사를 단행했습니다. 원행스님은 어제 사업부장의 주혜스님, 총무국장의 지상스님, 기획국장의 범종스님, 홍보국장의 용주스님, 감사국장의 효신스님 등 총무원 각 부서 부국장 23명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. 원행스님은 신임 부국장들에게 총무원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주역들이라고 강조하며 성공 후사하는 마음으로 화합하고 공명하게 종무에 임해주길 당부했습니다. 원행스님은 당선 직후 총무부장 등 주요 부장을 임명한 데 이어 두 번째 인사를 단행하고 36대 집행부에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.